오, 나왔어. 어머, 어머, 어머. 이거다, 진짜다. 진짜 왔다. 뭐야, 이게? 얘는 조금 더 두껍게 썰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야, 잠. 어떡해. 이거 잔소리봐. 잔소리봐. 되게 가벼워. 미쳤다, 진짜. 우리 약간 자네, 약간 좀. 아주 우리 제작진들이 칼을 갈았네, 그냥. 야, 맛있다. 일단 고기랑 먹으면 딱 좋겠다. 그냥 와인인데 담백해. 나 처음 들어보는데. 제가 아는 선의 표현은 다 쓴 거예요. 원래는 와, 꿀맛이다라는 말밖에 없어요. 이게 바로 약이다, 약이야 라는 말밖에 못하는데. 그래, 이것이야, 이것이야. 지금 최대한으로 표현한 거예요. 극찬, 진짜 말 그대로 극찬. 자, 드셔보세요. 일단 샐러드를 조금. 아니, 육식이라고 그러더니 샐러드 좋아하세요? 같이. 일부러? 네, 같이. 저도 사람 많을 때는 일부러 좀 퍼놔요. 와, 나는 좀. 와,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진짜로? 고수를 못 먹지만 한 번 도전. 고수에 대해. 고수향 나긴 해. 괜찮아, 그 정도는. 입문할 수 있어. 와, 육즙이 미쳤어. 완전 입안에서 팡팡 터져, 육즙이. 이거 먹을 수 있어. 영미야. 이 고수 먹을 수 있어. 새콤달콤한 냄새가 엄청. 와, 육즙이 미쳤어. 완전 입안에서 팡팡 터져, 육즙이야. 간이 너무 잘 배어있다. 와우. 간이 잘 배어있어. 간이 잘 배어있어. 간이 잘 배어있어. 간이 잘 배어있어. 돼어. 고기 처음에 딱 넣을 때 바깥에 이렇게 집불로 훈연한 냄새가 나서 너무 맛있고 안에는 이렇게 맛있거든요. 굉장히 부드럽고 육즙도 살아있고 겉에는 바삭하게 향까지 잘 입혔고 고수향이 아주 좋네요. 소스까지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. 고수 많이 올려서. 고수 많이 올려서. 너가 또 고수를 좋아하니까. 근데 이 소스가 나 궁금했거든. 맛있어. 고기 좀 봐. 나는 그걸 못 느끼겠어. 얘는 정말 먹개비야. 맛있어. 고기는 약간. 진짜 부드럽다. 소스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. 나 이런 소스에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. 근데 진짜 육식팥이긴 하다. 그래. 아까 저기 다른 거 나왔을 때보다 좀 반응이 좋네. 두껍게 썬 거랑 얇게 썬 거랑은 달라요? 저는 두꺼운 것도 괜찮은데 그냥 먹기에는 얇은 게 조금 더 향이나 씹기도 좋고. 약간 느낄 수 있는 게. 육즙 나오는 것도 너무 두꺼우니까 과하게 나오는 것 같고. 이 메인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야곰야곰 조금 조금씩만 준 거야. 안녕, 바로お電子ð 중입니다. 응, 그래도 어떻게 inconvenient? 하지만 항상 다시 우리의zlich returned. 사무입니다 eren enduring 때보다 또 은채워서 여러분의 정말 twistดuten 이제 장레 frustrating 저희 공간한олет까지 уч skateboard Curt Atta PO 그래서 Divine 우리의 전에 빛을 수 있도록